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일단 처음에는 핑크라에서 우리 거짓말만 생각했는데 편견이랑 오해에 있어서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그늘 소름 돋는다 이거 좀 아 근데 저는 근데 아까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해서 사랑하게 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나를 알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네 되게 용기 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다른 연애의 리얼리티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많이 달라요 일단 거짓말 하나씩은 네, 할 수 있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절망하는 걸 보는 거야, 내가 그러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럼 뭐 좀 봐